오늘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블라인드에 여교사 주차 배려가 짜증난다는 한남교사의 글이 올라옵니다. 일찍 와서 편한 곳에 주차했는데 배려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 거기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운전 잘하니까 여직원을 위해 구석 비포장 도로에 처박을 하네. 아니 그러면 일찍 쳐오시던가. 라는 말을 하면서 문자온 내용을 보여줍니다. 요즘 위대한 보룡인 여선생들이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운전 실력이 출중한 남자들은 추가 주차 공간이라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보룡인 여선생들이 도움되니까요. 라는 레전드 공지사항이 보이십니까. 그냥 대놓고 남자는 여자에게 배려해야 한다 말하는 스윗 586040의 멋진 보빨 발언과 그런 남성들의 호의가 당연한지 아는 우리 여자들의 멋진 콜라보가 보이시나요. 댓글 반응은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다 남자로 태어난 게 죄제. 왜 여자들은 이런 거에 안 들고 일어나냐 나 같으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 졸지에 운전 못해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왜 그딴 배려 필요 없다 말을 못하냐. 운전 실력이 모자라면 운전을 안해야지 원. 이라는 댓글이 달리죠. 하지만 이런 식의 댓글은 현실에서 반영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한국 여자들은 더더욱 악독하게 배려를 강요하기 때문이죠. 여시들 주차 문제로 배려해달라는 거 이기적으로 보여?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을 첨부하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1번 자리에 후면 주차하는 건 꽤나 힘든 일이죠. 엄마가 타던 차 모닝 타고 다니는데 1번 자리만 남으면 머리가 멍해진다. 전면도 못하겠고 후면은 아예 어떻게 할지 가늠도 안 간다. 근데 회사에 맨날 남는 자리가 1번밖에 없어서 주차장 들어왔다 주차자리 찾으려고 지각한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거 설 연휴 끝나고 여성 배려석 안껏 말하는 거 어때? 4번 5번을 배려석으로 지정해달라는 거 아니고 2번 3번만 돼도 주차 가능한데 여성 배려석 이거 건의해도 이기적이라 욕먹진 않겠지? 라고 말하는 우리 레전드 한국여자가 보이시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건의 가능할 듯. 여시가 건의하기 전에 회사 측의 한 남이 아닌 남자 한 명만 있었어도 진작 해줬을 내용이야. 건의 당연히 해도 되밀번 자리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와도 후면으로 넣기는 힘들어. 라는 식으로 호의가 당연하다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여러분은 어째서 대한민국에 여성 배려석이라는 등신 같은 제도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여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어떻게 넌 무서웅 이 지랄을 떨기 시작하니까. 윗대가리 수위 중년들이 젊은 이대녀 한 번 침대 위에 엎어보겠다고 이대녀 타겟 정책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이런 일련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후진이 너무 무서워서 후진으로 주차장에 못 들어가겠다 말하는 이 여자. 진짜 시오비읍 저기에 주차를 못할 정도면 그냥 운전대를 잡지 말거나. 일찍 쳐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 한국여자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배려를 운운할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같이 묶이는 게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자기가 운전을 못하면 실력을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일찍 나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못하겠으니까 대놓고 해줘 해줘만 외치는 한심한 한국여자들. 한 가지 여러분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에 아직도 여성 배려석이 있는데. 그거 개무시하고 주차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으니 한국여자들 보란 듯 그 자리에 주차해주세요. 걸스캔드애니띵 여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성들도 꼭 주차를 잘하려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에서는 여자가 벼슬이지 남자로 태어난 게 죄다.